기름장 초콜릿 신 vite Пок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레이크 밴드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금리 치킨에서 반판 치킨을 준비했습니다 오리지날이란 볼케이노 치킨, 마실거는 콜라, 소스, 부, 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슬물라 하모라힘 고추냉이 맛이 매콤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오리지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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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닭다리가 너무 작아요 닭이 아기인 것 같아요 오리지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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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미를 오리지날 잘해봅시다! 너무 맛있어 대박 맛있어 와우 팽이버섯 와우 맵다 불닭이 매워요 볼케이노 치킨이 불닭정도 매워요 그런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치킨 만두 뼈는 송송송송송 어떤 맛이야 치킨은 매운향이 매운 맛 치킨이 매운 향이 매운 향이 매운 향이 매운 향이 매운 향이 정말 매운 향이 매운 향이 매운 향이 매운 향 와우 고춧가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굽네치킨이야 진짜 맛있는데 다리가 너무 조그만 것 같아요 그래서 2마리 2마리 정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아쉬워요 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으 으 으 으